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닝이에요 지금 앞머리를 내고 첫 브이로그를 찍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은 학교 졸업 신사 1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학교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고고 여러분 지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등산을 하고 있다고요 카페로 가서 작업을 하고 수업 들으러 가볼 예정입니다 고고 안녕 에이곤은 그걸로 에이곤은 다 아닌데 이 앞머리가 약간 근데 오늘 좀 곱슬로 돼가지고 약간 좀 푸들처럼 됐어 그치 바마가 됐어 거의 히피야 히피 시디가 모임 1차 심사하기 전에 자세입니다 우리는 시디가에요 3만원 6만원 내 통장은 통장 오늘 우리는 디데이입니다 심사 1일차 1 디데이 1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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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수업 기다리는 중 오예예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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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와 타와 예예예예예 예예예예 예예예예 예예예 인생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참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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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짐을 엄청나게 들고 예술관 가고 있습니다 오예예 여기 여기 시디꺼 여기도 시디꺼 여기도 시디꺼 여기도 시디꺼 오늘 1차 심사라구요 빠이빠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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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g이니깐 가능하다는 헤드라인으로 정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스포크가 좁은 공간에서는 하나로 사용할 수 있고 넓은 공간에서는 두개로 결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질문 없으면 손 한번 올려주세요 고생하셨어요 박수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일정이 발견 ArbeitsET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dy ulates 악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주먹밥이 전통하네요 그리고 주먹밥이 부족하네요 주먹밥이 부족하네요 브랜드 나오고 있다 오늘 점심 오늘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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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커피 들고 수업 갑니다 몹시 힘들어 뭔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카메라는 켰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럼 꺼야지 안녕 메가커피를 가보겠습니다 주희가 갖고 왔어 나 이거 따뜻한 거 처음 봐 조리뽕 잠깐 산책 나왔어요 너무 졸렸지 뭐야 기지개 쭉 펴 끝 안녕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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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